정보를 찾으러 정보를 찾으러 하나 둘 셋 리바! 예에에에에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저가 베이비시타워 돼가지고 애기들을 돌고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렛츠야 비나가 노래예요 우리가 베이비시타? 정한이 친구도 오는 거 아니에요 트레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대요 의뢰요? 트레저 시터님 저희는 금족같은 아이의 엄빠입니다 금족같은 아이도 사랑하지만 하루쯤 나 자신에게 시간을 셀프로 선물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동생을 한 10년 동안 돌봤습니다 집에서 애들이랑 한 1분 정도면 지내죠 1분 바로 아이언맨 이거 시전에 하면 아이언맨 대역이 잘할 거 같아요 진짜 제가 가수 아니었으면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항상 사촌 동생 유치원 데려다 가지고 했어 진짜? 이 시간에 아기들 다 돌보고 저희는 자는 시간 좀 가질게 이제 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트레저 저희 트레저가 손수줍도 열심히 하고 10 36.3도 아기들 보려고 머리까지 뽑고 왔어요 재밌는 치욕을 만들어주자 설렌다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다 측은 열저자 오 정상 온도에요. 정상이에요. 자 여기 타. 양말 봐. 온다. 어 애기 애기 봐 애기 애기 애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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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녕. 아줌나. 우리 형아들한테 간식 먹고 싶으면 달라고 얘기해? 안녕. 대박이다. 자 아준아 뭐 하러 갈까? 공찬이에요. 어? 공찬이에요. 닌텐도? 닌텐도. 닌텐도 하고 싶어? 닌텐도 있어? 여기? 어딨어? 가볼까? 안녕하세요. 11번 되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잘생겼다. 야 잘생겼는데 이 옷. 준규 형 어릴 때 보는 것 같다. 야 야 난 저 정도는 아니였어. 안녕. 안녕. 난 형들이랑만 놀았단 말이야. 잠시만. 좋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벌써 싫어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건 약간 저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싫어하는 거 같아요. 싫어하는 거 같아요. 한 2분 정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 여전생 있잖아요. 옛날에 약간 기억나서. 애기야! 잘 부탁할게요, 형사야. 형우야! 어, 그... 형우야! 형! 야, 옷뿌리 찍어야 돼, 이거. 몇 살이야, 범한은? 오, 깜짝이야. 다섯 살! 다섯 살! 다섯 살? 왜 이렇게 귀여워요? 형들이 몇 살인 줄 알아? 다섯 살이지, 형들도. 우리는 다섯 살이야, 우리는 다섯 살! 오, 여자아이가 왔다.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 아, 여자아이, 어떡해. 어머! 어떡해.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아, 여기 차 있구나, 아준아. 우와, 아준이, 여기서 뭐가 제일 예뻐? 아준이, 여기서 뭐가 제일 예뻐? 다른 차도 가져올까? 오케이, 기다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울고 싶어요. 진짜, 진짜 나 울어, 진짜 나 울고 싶어.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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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없어졌어. 하하하하. 우와, 왜 왜 또 내려가고. 뭐라고?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우와, 하준이 뚝뚝 같다. 아, 수고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 하준이는 하준이가 저랑 좀 비슷해요. 말 없고 소심한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하고. 저는 트리케라토스. 트리케라토스 좋아해. EST Obviously 너 좋아하러 가졌는데. ㅋㅋㅋㅋㅋㅋ NC 여기 어디 가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무서워요? 네. 귀여운 공룡이에요. 티라노사우러스 나윤이한테 제가 한 번 가방을 한 번 선물할게요. 나윤아 이거 봐봐요. 가방 할래요. 아니요. 나윤이 케이팝 알아요. 케이팝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애국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형 자동차 타래요. 형 자동차 타봐요. 내린다. 하지 말래. 하지 말래. 볼 한 번 만져봐도 돼요. 볼? 안 돼요. 1분 정도는 지내죠. 바로 아이언맨 이거 시전에 하면 아이언맨 슈퍼 선생님 저 이거 민트 초코 초록색깔 주세요. 초록색깔. 로나 해 먹는 거 뭐 줄까? 봐봐. 로나 뭐 마시고 싶지 않아? 초코 우유 좋아해? 안 좋아해? 딸기 우유는? 안 좋아해? 뭐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하지. 다 안 좋아해요? 애들은 너무 어렵다. 쉬운 존재들이 아니야. 로나 이거 마시면서 할까? 아.. 아니? 로나 제티 마실래? 안 마세요?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세요. 맛있는 걸로 만들어주세요. 먹고 싶어요 이거. 로나 재밌는 거 하러 갈까? 여보 재밌는 거 많은데 저리로 갈까? 싫어. 싫어? 넵. 어기 정구에 계신 어머니 마법인데 진짜 그보다 먼저 우리 엄마 아빠 재혁이 어머니 마법이지 우리 엄마 아빠 저는 맨날 뛰어다녀가지고 손목에 줄을 이렇게 엄마랑 줄을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형 머리가 뒤에 동그란 이유가 안 누워있어서 형 어릴 때 누워있잖아요. 맨날 뛰어다녔다. 걷지도 못하는데 막 기어다녀 그랬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애기들한테 관심을 끌고 그러니까 지금 애기들이 모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끌어보자. 관심 끌어보자. 애들한테서 호감들을 뺏어보자. 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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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자! 난 너의 언니야! 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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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아 내가 왔어! 나야! 나윤 hij lastly. 나윤이 잡으러 간다! 여기 카메라 감독님께 한번 붙여드릴까요? 귀여워.. rou홈과 포plat 여기 빠이빠이 해줘 sta 보여? 빰 빠이빠이 잘한다 봄아 엄마 다 두다주는 간다 온다요? 응 오늘 와 오셔 엄마 오실 거야 이거 놀고 있으면 바로 오셔 봄아 여시 여시라고 불러 해봐 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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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시 여시 형이랑 안 해도 돼 나이스 우와 카와이 진짜 카와이 다시 해볼까? 다시? 조심해 이거 조심해 조심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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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빠가 어디 가는 거야 어디가 어디가 조심해 조심해 안녕 치킨 만들어주세요 치킨 어떤 치킨이 호박 당근 치킨 호박 당근 치킨 호박 당근 두 개 섞어서 하준아 숨바꼽질 할까? 하준아 숨바꼽질 할까? 하준이 어디서 오늘 박지훈이 무시당한 횟수 오늘 박지훈은 과연 무시를 몇 번 당했을까요? 야 재혁아 저기서 놀래? 왜 드디어 제 마음에 맞는 애 찾았어 하루터 어린이 하루터 어린이 하루터 어린이 트램펄린에서 놀래요? 트램펄린이요? 네 오 야 갔다 로나 로나 형이 여기서 놀자 했지 고맨 점, 둘, 셋 점 오케이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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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형 점프 탐장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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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한 번 더 탈까요? 아휴 힘들어 한 번 더 이쪽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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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그렇게 그렇게 점프하노 내가 내가 점프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아 그래 말 되게 잘한다 진짜 오빠는 여기 피해요? 저는 우리 집에 가서 피할게요? 아 네 어디 가세요? 이마야 하 이마야 저거 탈까? 예원아 예원아 이리 와봐 예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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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원아 야 진짜 야 아 예원아 예원아 어디 가 예원아 또 어디 가니 어디 갔다 예 예 수영 예원아 또 어디 가니 여기 자꾸 도망가니 그러니까 예원 씨 저 언제까지 뛸 거야? 예원 씨 뭐 하고 싶어요? 위로 올라가 볼까? 예원이 뭐 하고 싶어? 야호 애기야 일로 와보세요 예원님 여기 집이에요? 안녕 들어가 들어가 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들어가도 돼요? 알겠어요 들어갈게요 오케이 바로 예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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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도망가면 예원아 트리케라토스 예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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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부터 똑같은 루트를 타고 있어요 어디 갔다 땀 땀 땀 땀 어디 갈까 예원님 지치질 않네요 와 엄마 아빠 대박이네 권유 말고 뭐가 좋아? 뭘 좋아할까? 공룡주스 먹고 싶어요? 이거 마셔본 적 있어? 알이 있어!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갑니까? 됐다! 어? 권유 아닌데? 공룡 없습니까? 트리키라토스 나올 때까지 사줄까요? 트리키라토스 가지고 싶어요? 한 5개, 3개만 주세요 3개 트리키라토스 나와주세요 아... 잠시만요, 예원 씨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요, 3개만 더 줬어요 아유... 야 이거... 주스 팝니다! 주스 팝니다! 마실래? 오케이 맛있게 먹어 이거? 형 이거 안에 까져야 돼요? 예원이! 예원아! 예원이 어딨어요? 준규야? 우리 준규 형! 예원이! 예원이 거예요 예원이! 예원이 공룡! 예원아! 오빠 죽어! 예원이... 맛있어요? 진짜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여기 있어? 팔아? 오빠 영양비 있지? 예원 씨! 예원 씨! 예원 씨! 나쁜 사람이야! 아이스크림 먹는다!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은데? 초코! 초코맛? 예원이 내 거야! 예원아! 오빠가 제일 많이 놀아졌잖아 오빠가 사줄게요, 알겠죠? 오빠가 좋아요, 이 오빠가 좋아요 오빠가 좋죠? 오빠가 좋죠? 히! 일로와세요! 히! 일로와세요! 오빠가 좋아요? 귀여워라 예원이를 제가 1시간 반을 놀아줬어요 근데 처음 본 제 형이 더 좋대요 예원아! 저거 봐봐 저거 저거 봐봐 종우야! 너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봤어! 오! 왔다! 아이 맛있어 맛있어? 예원이도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아이고 우리 종우야 종우야 예원이가 봐야 되는데 마시가 왔어 종우야 초코 아이스크림 한 번 사줬다고 제 형이 더 좋대요 우리 열심히 했어 네가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본다면 종우 오빠 자고 싶어요 제가 예원이랑 1시간 반 놀아줬거든요 야! 로운이는 내가 누군지 기억도 못해 5초 안에 안 오면 안 놀아줘 5 4 3 2 1 1 반 1에 반에 반 1에 반에 반에 반 예원아 정우 오빠 삐진 거 풀어주러 갈까? 정우 오빠한테 사랑해 한 번 해보러 갈까? 갈까?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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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이 왔다 예원아 예원이 싫어요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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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못 먹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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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오빠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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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원이 예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우나 로우나 뭐하니 너 이제 간식 타임입니다 여러분 예 간식 타임 간식 타임 애들은요? 애들 여기 있잖아 여기 애기들이 오는데 아기들이 먹고싶은 형한테 가서 같이 먹는다 합니다. 와.. 나 예원이.. 예원이 진짜 안오면 나 진짜 빠질거야. 귀엽겠다. 누구랑 먹을 거예요? 잘 먹고 형한테 이거 주려고 가지고 왔어. 로은이가 과자를 만들어 왔네. 로은이 누구랑 같이 먹고 싶어? 로은이 누구랑 먹을 거예요? 나랑 같이 먹을까? 나는.. 그거.. 그.. 핑크 황화가 아닌가? 핑크 황화가 아닌가? 나 고마워. 오.. 오케이. 뭐 하나 들었어. 오케이. 형이랑 먹을까? 형이랑 먹을까? 형이랑 먹을까? 형이랑 먹을까? 형이랑 먹을까? 와! 와! 응! 볼치 잘한다. 여긴 왜? 로은이한테 바라는 거 아니야. 어잉! 아 진짜 아니 은서 어떡하냐 은서야 어디서 먹을 거야 형이 너 피자 먹고 싶다 해도 피자 아퍼 왔어 계란만 이거 위에 내 거 예원이 난 무조건 예원이 예원아 예원아 오빠가 예원아 예원아 오빠가 공룡 음료를 사왔잖아 예원아 오빠한테 와요 오빠한테 오빠 같이 먹을까? 우와 오빠 같이 먹을까? 우와 고마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이쁜이 맛있게 먹어 이거 안 먹으면 나 삐질 거야 아이 맛있다 그쵸 맛있어? 하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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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윤이 나윤아 너 가방 진짜 멋있는 거 메고 다니네 아이 겨울왕국 나윤아 뭐야 이거 오빠도 엘사 오빠도 엘사야 거짓말 아닌데 또 먹을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리 절여 다리 절여 다리 절여? 다리 절여? 정한이 오빠 다리가 절이대요 잠시만요 오빠가 다리 좀 으아악 토마토 잘 먹어? 아니요 토마토 싫어? 근데 토마토 마실 텐데 조금 먹어봐 조금만 먹어봐 이렇게 왜 왜 왜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 먹으려나? 이거 다 먹어 요거는 뭐야 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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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들이 이렇게 남긴 거 왜 먹는지 기회 안 됐거든? 알 것 같아 애들이 먹다만 거 막 먹잖아 아 먹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애들한테 좋은 추억 심어주자 하나 둘 셋 웃어 기다려라 나영아 오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jar 요 char 여기서 형들이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다 잘 시청해야 돼요. 다 잘 봐야 돼요 우리 하준이 손 들었어요 네 로니도 네 해야지 네 우리 아빠는 대단해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와 아빠 왔다. 크고 심슬근은 늑대가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늑대가 나타나도? 야아 야아 고마워 우리 아빠는 달도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달를 뛰어다닐. 거인과 힘을 결어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거인! 거인! 어이! 거인! 오케이! 우리 아빠는 보릴라만큼 힘이 세고 노래도 잘해요. 아하 한숨만 남아 가볍게 나무나 드러누고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아빠 한번 안아주러 가.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안아주러 가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엄마 나와주세요. 준비 엄마! 준비 엄마! 준비 엄마! 동화 시작할게요 우리 엄마는 참 멋져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기쁜 요정이에요 사다처럼 으르릉 소리칠 수도 있어요 천사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답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오 인형 코플스처럼 패트네요 으응 하하하하 좋아한다 형 좋아한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귀여워 마이 트레저 동요 버전 걱정 마 한 번 더 뜨겁게 웃어줘 뜨겁게 웃을 때 더 예뻐나 힘든데 우린 결국 빛날 테니 감은 눈을 떠 찬양가 아니에요 찬양가? 하나 둘 셋 잘 간식해요 재밌었어?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형이랑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형이랑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형이랑 또 볼 수 있어 알았지?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형이랑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형이랑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형이랑 은서야 은서야 네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소? 네 예원이가 할 말 있대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가방 안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아 진짜요? 가위바위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친구 가위바위라! 가위바위라! 다음 해봐! 가위바위라! 가위바위라! 나인이 어땠어요? 아 나인이 정말 착하고 귀여워가지고 퍼프했어! 올킬! 올킬! 안녕! 오늘 이렇게 베이비시타 해보는데도 다들 어땠어요? 진짜 최고였어! 힐링됐어! 아 근데 모르겠다. 좀 뭉클하다. 현세기 형도 진심이었어요. 와 나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남동생 계속 갖고 싶었는데 근데 동생 조언이 있잖아요. 예담이 되어있고 예담이 되어있고 정호 있지, 루트 있지, 도영이 있지, 재혁이 있지 동생만 지금 서운하네요. 서운하네요. 서운해요? 네. 어떻게 보면 중개도 동생인데 나도 있지.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숨발 꼭지를 할까요? 숨발 꼭지? 숨발 꼭지? 숨발 꼭지? 어디갔디? 여기다! 잘하네! nem 많이 차있다! 찾았다. 찾았다. 살았네. 찾았다. 깔렸다. 찾았다. 찾았다. 뭐 있어? 찾았어? 찾았어. 어딨어요? 찾았다. 찾았다. 저한테 안 와요. 아니, 이걸 못 찾는다고?